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6평 이후 등급별 커리큘럼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평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받으신 1, 2등급 대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제목으로 엔제 실모 양날의 검이라고 적어놨어요. 꽤 괜찮은 성적을 받았고 또는 내가 받았던 성적의 최고점을 찍었고 이런 경험을 6평에서 하신 분들은 6평 이후 수능까지 아 나는 이제 조금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엔제와 실모에 집중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많은 엔제들을 통해 훈련을 하고 실전력을 기르는 게 맞는데 이 엔제와 실모가 이 제목처럼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엔제와 실모가 정말 나를 위한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즉 양날의 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엔제와 실모를 공부해야 하는지 이 다음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평에서 최고점을 찍고 오히려 수능으로 떨어진 수험생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겨울부터 6평까지 정말 열심히 했을 거고 1, 2등급을 받으셨다면 또는 100점, 96점, 92점 많을 텐데 그 점수들을 받는데 내가 무엇을 공부했나 되짚어 보시면 겨울부터 개념, 기출, 엔제를 골고루 밸런스 있게 잘 공부하셨을 거야. 그래서 나온 게 그 6평 성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6평 이후부터는 이 밸런스를 이제 깨고 난 이제 새로운 문제만 풀어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장기 기억 장치에다가 이 모든 걸 옮겨 놓는다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수험생활은 진짜 3개월이에요. 그래서 6평 끝나고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6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했던 그 밸런스를 만약에 완전히 바꿔버리면 그럼 완전히 다른 성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6평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면 이 최고점을 받게 했던 나의 공부가 잘 된 공부니까 그 공부 안에 무엇이 있었었는지 개념과 기출, 엔제가 아주 조화롭게 잘 밸런스 있게 섞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적을 준 거일 테니까 하반기에 그걸 많이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제수, 삼수, 엔수생들이 와서 선생님 저는 6평에서 최고점을 찍고 수능에서 사실은 너무 떨어졌어요 하는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수험생들에게 선생님이 항상 물어봐요. 그 최상위 학생들에게 너가 6평 끝나고 뭘 했어? 뭐가 문제였을까? 뭐 했어? 그러면 대부분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었대. 세상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개념 기출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문제만 풀면 돼. 새로운 문제를 푼 게 잘못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만 푼 게 잘못이야. 그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너의 약점은 여기야. 넌 아직 이분이 좀 약해. 넌 이 파트에 대한 조건 해석이 아직 잘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그것을 받았으면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채우고 보완하고 실력을 더 강화시켜서 또 그다음 훈련을 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고 이래야 됐을 텐데 많이 푸는 것 자체의 도치가 되어서 그럼 막 풀어제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정말 6평에서 수능까지는 6, 7, 8, 9, 15, 5개월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상담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6평 끝나고 수능까지 뭐 했어? 그러면 온갖 문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 풀었어요. 이러거든. 근데 문제 많은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 그래 그럼 네가 6평 끝나고 수능까지 그 했던 걸 안 하면 되겠네. 그게 성적 떨어지게 했으니까. 그럼 선생님 뭐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너가 6평의 최고점을 찍고 수능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한 번만 해서 선생님을 찾아오는 케이스가 아니라 여러 번 하고 오는 학생들도 많아. 그렇게 재수, 삼수를 하는데도 아니 고3 때 6평의 최고점 찍고 떨어졌어? 선생님 이 내용을 케이스트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재수할 때도 6평 최고점 찍고 떨어졌어. 그럼 삼수할 때는 이게 트라우마가 돼. 어? 나 또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때 내가 작년까지 뭘 했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 그 방법이 문제가 있었네. 그럼 바꿔야지. 라고 판단하면 된다고요. 근데 N제 실물을 풀지 않을 수는 없어. 당연히 우리는 많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해.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좋은 성적을 그대로 수능까지 끌고 가거나 또는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훈련을 하되. 그로부터 얻어내는 사인들. 넌 여기가 약해. 넌 여기를 보완해. 넌 아직 이쪽 기출의 킬러가 덜 됐는데. 라는 사인들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채우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 지금 6, 7, 8, 9평 이후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은 N제예요. N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제로서 선생님의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시즌 1으로 6평전에 완강되어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즌 1에서 끝났어요. 올해는 시즌 2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의 문제 퀄리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 좋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천우신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올해 정말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오타, 오타가 정말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퀄리티를 높이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물론 그것마저도 완전 무결했어야 하지만 오타가 조금 있었으나 정오페를 잘 확인하시고 이 중킬러 스팟 시즌 2부터 이후 N제 실모에는 물론 사람이라 어느 정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오타가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제를 주겠다라는 욕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 무결한 문제를 주고 싶다라는 욕심까지 더해져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최대한 정오가 없는, 오타가 없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닿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시즌 1의 반응은 정말 포발적이었고 이것에 대한 시즌 2를 올해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7월 초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시즌 2가 개강이 될 겁니다. 13, 14, 20, 21, 28, 29 이번에도 그 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멘탈이 깨지고 킬러까지는 보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 중킬러를 결국은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직 중킬러 모의고사 시즌 1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6월 말까지 중킬러 모의고사 시즌 1 또는 선생님의 천우신조 3평 대비, 6평 대비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수능의 과목과 완전히 동일하고 수능의 범위와 동일하고 선택과목은 앞쪽이 어렵거든요. 미적도, 확통도, 미분조 경우에서 확률 쪽이 어려운데 그 앞쪽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들어있는 3평, 6평 대비 천우신조로 6평, 6월 말까지 엔제 실무 연습을 하고 계시면 7월 초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시즌 2 총 5회로 제공이 될 거고 8월 초 킬러 스팟 드디어 15, 25, 30 3문제를 한 세트로 하는 모의고사 킬러 스팟이 개강을 할 겁니다. 동시에 파이널 천우신조 모의고사 시즌 1을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9평 이후 파이널 천우신조 모의고사 시즌 2가 개강이 될 겁니다. 이번에 많은 엔제와 실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 문제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기 위해 한 문제 한 문제에 진짜 영혼을 쏟아넣었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강의를 12년 했거든요. 그런데 12년 중에 첫 5년은 첫 2년은 고1 학생들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고3까지 키우면서 한 반에 11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학생들이 100명씩 된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초보 강사지만 공신력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강의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애가 선생님 초보 강사니까 초보 강의를 듣기엔 좀 불안해요 하시는 부모님들 다 수학은 거의 전교 1등 했거든요. 그 11명을 모태로 선생님이 성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고3이 됐을 때 EBS에 지원을 했고 EBS 강사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저찌 하다가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현장강의, 기타 등등 해서 12년 차 강의를 했는데 그 첫 학생들이 고3이 되는 순간부터 수험생만을 봐왔고 그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3만 10년을 했는데 그 10년 중에 첫 5년은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한번 이야기했듯이 커리큘럼 영상인가요? 평가원을 파는 게 선생님의 일이었다. 평가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문제를 내는지 천재 수학자들의 그 수학 개념을 문제에 갖다 꽂을 때 뭘 원하는 건지 우리에게 문제 속의 조건은 논리적 구조로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런 인간이 만든 천재의 인재를 뽑고자 하는 시험일 텐데 문항 속 있는 조건들의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 5년 봤던 것 같아요. 문제만 딱 봐도 평가원이 이걸 원해. 교과서 개념만 한 줄 봐도 여기서 평가원은 이렇게 출제할 거야. 라는 걸 바로바로 알아보는 실력을 가진 강사. 그게 선생님 첫 5년의 목표였고 정말 거의 5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오래 걸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선생님은 평가원 출제위원들과 유사한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5년은 시장의 컨텐츠가 궁금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시대인재라는 단과 학원에서 사용하는 S 컨텐츠가 도대체 뭐길래 그 지금은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지만 그 5년 전에는 그 컨텐츠가 지금도 그렇죠. 떠들썩 했거든요. 저건 뭐지? 나 저걸로 강의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정말 내 컨텐츠가 제대로 나올 것 같아. 평가원과 시장을, 트렌드를 섞고 싶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강의하면서 4년 차부터 마감이 되기 시작했고 5년간을 채운 다음 이제 오르세라는 컨텐츠로 오르세 강의를 할 거야. 라고 선언한 게 작년 하반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N제들을 그 안에 선생님은 평가원적 관점과 그리고 이 지금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최상위 상위권 수험생들이 이 대치분당, 이 시장에서 이 학원가에서 어떤 것들을 풀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생생히 녹인 그래서 아마 이 문제들을 풀어보신 분들이 뭔가 평가원적으로 깊이가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트렌디해 라는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아 이건 오! 이렇게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정말 많이 오래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드는 정말 오타 없이 잘 만들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한다면 하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을 손에 닿을 때 물론 100문제 중에 한두 문제 그런 것이 있는 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신고를 해주시고 용서를 좀 해주시고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문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속에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어떤 거냐면 N제와 실모가 N제와 실모만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실모여도 내가 만든 N제여도 내가 만든 건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여기서 끝나면 6평에서 최고점 찍고 흔들려 버리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양나리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문제를 평가원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트렌드함을 잃지 않는 잃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제는 N제니까 내가 평가원 교수님은 아니니까 실모는 실모니까 실전 모의고사지 이게 수능은 아니니까 이 모든 선생님 N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물론 문제들이 아주 좋지만 그 문제들을 풀고 나면 이 문제를 틀린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또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모든 강의에 레퍼런스를 달아놨어.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이 문제가 틀렸다면 이 문제가 신선했다면 그러면 대부분이네요.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 내가 어디를 놓쳤길래 어디가 허점이어서 어디가 약해서 이게 안 풀렸는지 그 문제와 유사한 기출 두세 개를 연습할 수 있는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 개념 에센스의 이 부분 딱 좌표 찍어주거든요. 10분에서 20분 또 조금 긴 개념이면 3, 40분짜리 또는 짧은 개념이면 5분 좌표 찍어주면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개념 확인하시고 꼭 반드시 그래야 이게 N제로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N제와 실모가 나한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경험과 훈련의 플러스 내 약점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을 강화해서 더 나은 실력으로 그 다음 N제와 실모를 다른 관점으로 풀게 해주는 계속 발전을 시키는 선순환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진단을 하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붙여주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반드시 개념 부분에 좌표 찍힌 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 기출 100선, 기출 50선, 기출 15, 22, 30 중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봐라 라고 해줄 테니까 그 두세 문제로 확인하시고 그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개념 기출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회독을 하기엔 너무 대장정이고 그 모든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모든 접근을 한 번은 스쳐가게 해주는 라인업이 잡힌 N제를 풀면서 빈틈없이 잡아줄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달아놨으니까 중킬러스팜 모의고사나 킬러스팜 모의고사가 그 문항들이 고대로 배치된 중킬러만 모여있는 하프 모의고 킬러만 모여있는 하프 모의라고 보셔야 되지만 그 5회차를 풀고 나면 주요 단원의 주요 개념은 한 번씩은 스쳐가게끔 종류별로 깔아놨어요 주제를 그래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개념과 기출을 채우다 보면 가장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될 거야 내가 결국은 이 부분이 약했던 걸 피하고 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것이었구나 레퍼런스를 통해서 채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레퍼런스 개념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모든 강의와 문항 옆에 있는 레퍼런스를 확인하시고 거기서 좌표 찍어주는 곳으로 들어가서 개념 에센스가 되든 텐데이즈 개념 완성이 되든 이 강의들 속에서 좌표를 찾아가서 반드시 보완을 하시기를 기출도 마찬가지 기출 100선, 기출 50선 중에 어떤 기출을 풀어라 라고 문항 번호를 찍어드릴 거고 선생님이 6월, 7월 두 달에 걸쳐서 개강해서 6월 7일 개강해요 기출 1호, 2, 3호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기출은 아마도 킬러만, 핵심 킬러만 킬러도 너무 많잖아요 핵심 킬러만 모아서 단원별로 정리하는 수원, 수2, 미적 또는 수원, 수2, 확통으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져서 6월 7일 개강해서 공통과목은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완강을 할 거고 선택과목은 7월 초 개강해서 7월 말 완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개강되는 기출 1호, 2, 3공은 그냥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마지막으로 기출을 통해서 단원별 정리를 하시는 거야 단원별 수원을 4단원으로 나눠서 한 단원, 한 단원 최종 정리를 해나가는데 뭘 이용해서? 그 단원의 핵심 킬러 기출만을 이용해서 그래서 기출 1호, 2, 3공을 6, 7월에 개강하고 완강하는 동안 들으시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서 범위, 단원의 경계가 없는 모의고사 형식의 중킬러 스팟, 킬러 스팟 그리고 천우신조까지 하시면서 동시에 레퍼런스로 개념 기출을 계속 채우면 내가 약했던 고리를 갖고 있었다면 그걸 계속 강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공부를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하반기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지금 잘 가지고 있는 그 성적을 더 폭발적으로 올려서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100점을 목표로 100점 까짓 거 똑같은 사람이 공부하는데 100점 받는 애들은 따로 있어? 그 머리는 따로 있어? 라는 생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100점을 목표로 단 하나의 타협도 없이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4등급 지나가 볼게요 3, 4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또는 그 이하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기출과 엔제를 5대5라는 게 5대5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교가 한글로 엣지 있게 5대5라고 적어줬는데 여기에 5대5 가르마까지 이미지로 넣는다는 걸 말린 거예요 기출 엔제가 5대5 유지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자칫 3, 4등급 여러분들은 올라가야 돼요 치고 올라가야 돼 3, 4등급보다 더 아래 등급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늪속을 허우적 대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 안에서 허우적 될 수밖에 없어 그냥 한 번은 팍 내려가서 바닥을 딱 쳐야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식상한 얘기죠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세요 속상하겠죠? 뭔가 내가 공부한 만큼 안 나와서 근데 한 번은 때려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리한 하나의 도구는 뭐냐면 진짜 선생님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안아다울 수 있는데 3, 4등급 또는 그 이하 또는 절대적 등급과 상관없이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점수보다 덜 받은 분들은 속상하죠 속상하다는 거 자체 나 진짜 안 되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 나 이번엔 진짜 그럼 돼야 되는데 라는 절박함 간절함 막 하나도 못 가졌을 때 오는 결핍 이런 것들이 6평에 상대적으로 잘 본 사람보다 훨씬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기들이에요 이건 진짜야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6평 그러니까 구망수잘이란 말이 있잖아 구망수잘 이게 정말 약간은 일리가 있거든요 9평을 망하면요 아우 나 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네 큰일 났다 하자 라는 간절함으로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 9평 잘 보잖아요 그러면 9평에서 수능까지 거의 내려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이라 뒤에서 채찍질을 막 하고 있지 않으면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된 것 같단 말이에요 9평은 진짜 수능처럼 전범이고 얼마 안 남았어? 한 달? 두 달? 진짜 이제는 된 것 같아 해서 쓱 놓는데 수능이 의외로 내신하고 비슷하거든 놓으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루하루 공부 안 하는 게 금방 금방 실력의 차이로 성적의 차이로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애라고 느끼지만 그게 딱 두 달이 지나면 변화가 확 생겨 있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어떤 면에서는 비참할 수도 있어 기분이 되게 나쁠 수도 있어 선생님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멀리서 다시 쳐다보면요 아마 수능 끝나면 이 얘기를 공감하게 될 거야 또는 N수생들은 공감하면서 들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한 번 겪어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 나는 진짜 크게 키우려고 이래도 네가 버티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련을 받았구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근데 나는 킵고잉 해낸다 나는 계속 간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단 1, 2등급 또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기분 좋은 수험생들보다 더 유리한 고지는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도구가 무기가 있다는 거지 그게 절박함이야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함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 여전히 기출과 개념이 잘 안 돼 있다고 봐야 돼 보통 3등급 정도면 이제 기출은 이제 좀 N제를 풀면 2등급이 되고 1등급이 되고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N제를 푼다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전 연습을 하는 거잖아 새로운 문제에 적응한다는 거잖아 근데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려면 어떤 변화된 그 새로움을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들을 잘 읽어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존의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존의 기준이 되는 평가원적 관점이나 개념이나 기출이 완벽하게 꽂혀 있잖아 그러면 N제 다 별거 없거든요 시작은 전부 평가원일 거 아니야 어쨌든 별세계에서 떨어지는 문제는 오히려 안 좋은 문제야 시작은 평가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평가원의 기준 평가원에서 원하는 개념 원하는 출제 의도 에서 무언가를 삭 바꿔놨을 거야 포장지가 바뀌어져 있을 거야 근데 기준이 딴딴한 사람은 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대조군과 실험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단단한 사람은 변화를 잘 읽어내 변화를 잘 읽어내는 사람들은 거꾸로 기준이 센 거야 개념과 기출이 잘 돼 있을수록 N제나 실전에서의 변화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전을 통해서 실전력이 올라가기도 하겠지 근데 기준을 탄탄하게 잡는 게 실전력을 올리는 시작인 거야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 등급 또는 그 아래 등급 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덜 나왔어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냉정이 아직은 개념과 기출에 무언가 흔들리는 정확하게 꽂혀 있지 않은 허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명확하게 꽂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율을 지켜서 잘 공부하는데 남들은 다 N제 하잖아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부터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자칫 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어 아 공부 잘하는 내 친구가 막 N제를 풀어 막 실물을 풀어 하루에 하나씩 막 푼대 일주일에 3, 4개씩 막 푼대 나도 풀어야 될 것 같아 저 친구가 푸는 걸 내가 풀어 저 친구 보는 저 N제는 뭐야 저게 뭔가 특별한 거 있으면 어떡해 저거 나도 풀어 하다 보면요 내가 내 공부를 하는지 친구 공부를 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지점이 딱 와 근데 그때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면 늦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을 다시 잡아야 돼 어떻게 비율을 지켜야 돼 사실은 5대5라고 표현했지만 4등급 이하는 7대3 맛은 봐야 되니까 그쵸? 내가 새로운 문제를 읽어내는 힘이 생긴 사람인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7대3, 8대2 이래도 괜찮다는 거야 선생님 말을 잘 들어보면 정말 현장에서 많은 수험생을 보잖아요 현장에 정말 많은 수험생이 있고 그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캐스트에서 정말 많이 말했을 거야 선생님 근데 다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라는 얘기도 여러 번 했을 거야 지금부터 다시 해보자고요 진짜 되거든요 정말 돼요 진짜 진짜 돼 100점도 돼 그러니까 해보자고요 자 1, 2등급과는 다르게 기출을 먼저 놨어요 선생님이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개강을 했고 기출 100선은 완강이 된 상태고 기출 50선은 곧 완강이 돼 기출 100선은 공통이고 기출 50선은 대표 기출들로 이루어졌는데 저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다시 한 번 하세요 정확하게 어떤 기출도 모르지 않도록 이걸 하면서 단원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유난히 나는 그 단원이 좀 어렵다 기출 100선을 할 때 단원마다 선생님이 한 판 정리로 칠판에 개념을 한 판으로 정리해 주는데 아 저런 게 있었어? 라고 느껴지면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다 아는 거여야 돼 근데 아 내가 저 부분이 조금 약하구나 또는 내가 저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들면 그 동일 단원의 개념 에센스로 돌아가서 개념부터 다시 들어 아직은 시간이 있거든요 어떤 마인드로 하면 되냐면 반수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반수생들이 의외로 결과가 좋아요 재종반을 보면 반수생들이 의외로 그 의외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재종의 정규반 겨울부터 쭉 1년 내내 하시는 분들과 반수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반수생들은 반밖에 공부를 안 했어 그럼 그만큼 결과가 효율이 아니죠 결과가 조금 덜 좋은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공부한 시간과는 다르게 결과값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물론 원래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대학 가서 한 6개월 정도 하얗게 비우고 온 상태에서는 거의 아무리 더 잘했었어도 겨울부터 열심히 한 재수생들이 이미 그 정도는 따라잡았을 거거든요 그래도 반수생들이 꽤 잘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수생들은 6월 지나 시작을 하니까 아주 빠르기라도 압축적으로라도 그때 개념을 한 번 돌려 기출도 한 번 돌려요 가볍게라도 아주 잘했던 사람들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부터 나는 개념 부족한 거 채우고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건 아니니까 기출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옳은 거였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 NZ들을 조금씩 녹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5대 5 더 많게는 7대 3 8대 2도 괜찮다 개념 기출로 기준을 잡아야 변화가 잘 보인다 진짜 실전 문제를 아주 빠르게 다다다다닥 풀어낼 수 있는 기회는 9평 뒤에 있어 9평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 적어도 8월 말까지 아니 여름방학 8월 중순까지 개념 기출이 명확하면요 문제가 빨리 읽히고 빨리 풀려 근데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한 문제 푸는 데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려 그러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고 어느새 여름방학 끝나고 이러면 이제 또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지금 시간 흐르기 전에 지금 잡아야 돼요 기출을 기반으로 그 단원별로 부족한 개념들 채우시고 그러다가 아 이게 아니네 내가 이 개념을 전체 한번 다시 해야겠네 생각하면 과감히 다시 해도 괜찮아요 안 늦어 절대 안 늦어요 약속할게요 진짜 달라질 거야 안 늦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기반으로 개념을 확인 7월에 기출 152230이라는 강좌명 그대로 152230을 개강하는데 이 기출만 모은 152230을 풀기가 힘드시다면 중킬러 스팟을 먼저 하셔도 돼 중킬러 스팟이라는 선생님의 하프 모의거든요 13, 14, 20, 21 그리고 28이고 이렇게 중킬러들만 모아놓은 하프 모의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기출 개념이 단단하게 잡히면 내가 중킬러를 결국 이겨내야지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실전 연습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죠 만약에 선생님 기출 했는데 너무 지겨워요 이런 분들은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하면서 거꾸로 거기에 붙어있는 레퍼런스 선생님의 모든 엔제는 레퍼런스가 붙어있으니까 레퍼런스가 뭐냐면 그 문제를 틀렸으면 틀린 이유를 알게 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겠어 맞추긴 했지만 다시 풀으라면 못 맞출 것 같아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싶은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 옆에 모든 문제 옆에 개념 어디가 부족하니 좌표 찍어주거든요 개념 에센스 이 부분 봐라 기출을 조금 연습하고 싶으면 기출 100선, 기출 50선, 기출 1, 2, 3, 0에 이 문제를 두세 개 풀어봐라 이렇게 다 좌표가 찍혀 있으니까 굉장히 내가 약한 부분을 골라서 복습하기가 좋을 거야 근데 1, 2등급은 선생님이 골라서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는 걸 추천해 근데 정말 2등급 아니 3등급 상위권이다 그러면 중킬러 스팟의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거꾸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다가 아 그 단원이 좀 부족해? 그러면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의 그 단원만 해봐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괜찮다 알겠죠?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시즌 2가 7월에 개강이 되니까 중킬러 스팟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간문이잖아 요거 해보시고 그게 좀 되면 기출과 개념이 어느 정도 7월 말까지 두 달이에요 두 달 안에 기출 개념은 완벽해져야 돼 그러면 킬러 스팟까지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파이널 천우 신조 선생님과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강의 인생의 평가원과 그리고 그 S 컨텐츠를 착 녹여서 정말 너무 좋은 문제로 만들어 놓은 이 엔제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기출 50선, 기출 1, 2, 2, 3, 0 이거 내려놓지 마시고 마지막에 나는 만약에 여기를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 대신 텐데이즈 개념 완성을 넣어놨는데 한 바퀴를 다 돌리긴 해야겠는데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보이는데 개념 에센스는 볼륨이 너무 크다 그러신 분들은 텐데이즈 개념 완성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이후 선생님이 준비한 너무 좋은 문제들 앞서 1, 2등급 친구들에게도 짧은 사과를 했지만 너무 좋은 문제들을 올해 대거 만들어내다 보니 진짜 문제는 좋았잖아요 그래서 대거 만들어내다 보니 정말 본의 아니게 오타가 덜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오타까지 잡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들 손에 닿기 전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 100개 중에 한두 개 있는 거 만약에 발견되면 용서해 주시고 신고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손에 닿기 전에 오타가 없도록 검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도록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 커리큘럼으로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날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수능장에서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성적 잘 받은 애들보다 도구가 무기가 하나 더 있어 난 절박해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가 있을 테니까 계속 쫓아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6평 끝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선생님 커리큘럼 활용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평까지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수능까지 또 새로운 시작이니 함께 열심히 달려가도록 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